이름 윤재문, 출생 1970년 3월 9일, 기 180cm, 몸무게는 80kg이다. 1999년 연극 청춘 예찬로 데뷔했으며 연극 무대에서 수많은 작품을 하다가 남극 일기와 너는 내 운명을 시작으로 영화로 활동 영역을 넓히게 되었고 이후 비열한 거리, 열흘 남아, 로망스 등 많은 영화에서 얼굴을 알리게 되었다. 원래 그의 꿈은 배우가 아니었지만, 군 시절 친구를 따라 우연히 칠수와 만수라는 영화를 보게 되고 감명받아 극단 산울림에 입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고로 연극 무대를 잠시 떠나기도 했으나 청춘 예찬이라는 작품을 만나면서 배우로서 진면목을 보여줬고 2000년의 동화인 기상을 받으며 드디어 연극계의 윤재문 이름 석자를 알리게 됐다. 특히 윤재문이 얼굴을 알린 작품은 2005년 전도연, 황정민 주연의 영화 너는 내 운명이었다. 윤재문은 극 중 황정민, 류승수와 함께 시골 마을의 삼노총 멤버이자 그게 마지막에선 국제 결혼에 성공하는 재호욕으로 열어냈다. 그 밖에도 독특한 말투와 특유의 카리스마 덕에 주로 조폭 보스 캐릭터를 맡아 열었는데 이는 그의 진가를 확인하게 해준 기기가 되었다. 조폭 등 강렬한 캐릭터 말고도 윤재문이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낸 작품은 2012년 드라마 풀이 깊은 나무였다. 여담으로 일본 유명 AVBO 하마스키머와 데드신을 찍은 적이 있다. 윤재문은 영화 상류사회에서 돈과 예술을 탐닉하는 재벌 한영석을 맡아 실제 AVBO와의 파격 배드신으로 화제가 되었다. 최근에는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빌런으로 활약하며 인상적인 연기력을 선보이고 있으며 특히 이성민과 두 살 어린 후배인 윤재문은 완벽한 부자지간을 연기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름 조한철 출생 1973년 6월 13일 기 183cm 1998년 연극 원룸으로 데뷔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극 무대와 뮤지컬, 영화 단역을 오가면서 힘든 생활을 겪었다. 다양한 작품에서 탄탄한 연기 경험을 쌓으며 언젠가 올 성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데타로 들어간 작품이 대박이 나면서 인지도가 상승했다. 2018년 영화신과 함께 인과연에서 오덜수를 대체한 판관일로 출연해 이모니와 콤비 연기로 호평을 받았다. 연기 경력 20년 만에 드디어 천만 영화 출연자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으며 인지도가 갑자기 상승해 수없이 많은 작품에 출연해 뒤늦은 전성기를 보내게 되었다. 하지만 조한철은 누군가의 데타가 처음이 아니었다. 드라마 100일의 난군님도 1순위 캐스팅은 아니었지만 윤대영이 음주운전으로 하차하게 되자 그 자리를 메우기도 했다. 사실 갑자기 결정되어 중간 투입된 이른바 데타였고 부담이 큰 왕 역할이었지만 그는 역할에 스며들어 위화감 없는 연기로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다. 조한철은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는 엄청난 타작 배우다. 이경영을 능가할 정도라고 하며 다만 둘의 차이라면 이경영은 높으신 분들의 이미지가 강한 반면 조한철은 여러 배역을 잘 소화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그가 출연한 영화만 50개가 넘고 드라마는 40개라 든다. 때문에 이름은 몰라도 얼굴은 아는 배우의 정석으로 불리고 있다. 이름 강기둥 출생 1987년 3월 25일 키 174cm 몸무게는 64kg이다. 연극과 뮤지컬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드라마 내일 그대와 삼마이웨이 슬기로운 감방생활 로맨스는 별챗부록으로 인지도를 천천히 높여갔다. 그러다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15년 지기 절친이자 강태바라기인 조재수 역을 맡으며 인지도가 더 상승하고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도 높아졌다. 귀여운 동안 외모와 자유분방하고 찾은 픽션으로 수다스럽지만 미워할 수 없는 친구 역할을 맡아왔던 강기둥은 내일 그대와의 이재훈 슬기로운 감방생활 정혜인 김수현과 송중기 등 주연배우와의 브로맨스로 사랑받았다. 때문에 잘생긴 배우 옆에 꼭 등장하는 주연배우로 자주 불리고 있다. 여담으로 이름이 상당히 특이한데 기둥이란? 이름은 우리가 아는 그 기둥이 맞다. 집안의 기둥이 되라는 뜻에서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이름 박지훈 출생 1994년 10월 9일 키 183cm 몸무게 67kg이다. 박지훈은 지난 2014년 영화 일류전을 통해 배우로 데뷔했다. 개비 이후 그는 쉬지 않고 연기 활동을 이어 왔는데 맡은 배영마다 말투 기주얼 표정 등을 달리하며 매번 시청자들과 관객에게 새로운 인상을 주는 배우로도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선 극조반 껄렁대는 말투와 장난기 넘치는 모습이 특징인 250번 참가자로 등장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에서 움직임이 감지된 324번이 총에 맞아 쓰러지자 박지훈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영희가 그의 움직임을 감지했고 박지훈 역시 총에 맞아 사망했다. 비록 짧은 분량을 소화하는 단역이었지만 흡입력 있는 연기를 선보이며 몰입을 도운 박지훈은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기 충분했다. 오징어 게임으로 톡톡히 얼굴을 알린 박지훈은 이후에도 줄줄이 차기작 소식을 알리며 연기 활동을 이어갔고 최근에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진도준을 가까이에서 부필하는 존재감 약하고 조용한 캐릭터를 섬세하게 표현해내며 호평받았다. 이름 김현호 출생 1971년 3월 27일 키 160cm 몸부개는 48kg이다. 김현은 극의 활력과 긴장감을 동시에 풀어넣는 반전 신스틸러 역할을 톡톡히 하는 배우로 유명하다. 특히 스위트홈에서 편의점 주인 김석현의 아내 안선영을 맡아 남편의 자순 폭행에도 그린홈 생존자들을 잘 챙기는 따뜻한 모습을 보이고 괴물로 변한 남편 김석현을 직접 죽이는 모습을 보였다. 후에 자신도 괴물화가 진행되었고 차현수에게 죽게 된다. 김현은 스위트홈에서 디테일하고 내공있는 연기를 펼쳐 전세계의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또한 최근에 재벌집 막내 아들의 출연에 대기업 총수의 아내이자 충격적인 반전의 아이콘으로 예상되는 인물인 이 피로 묘사를 맡아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이다.